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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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저 저 확인되지 말해드릴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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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들어오셨으면 되겠어 아 아 지금 내가 왜 불거기네 없네요 버터 오준다 정말 다시 한번 제곡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워터 오준다 여러분 5주 연속 1위입니다 왜 10불 하려고 해? 10불 잘 눌렀어 10불 열어 11불 없이 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스케줄 중이에요 지금 헤매가 돼있는 걸 보관해서 진정하게 스케줄 중인데 저희가 너무 오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호다가 진짜 말도 안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3명에 앉아고 있었잖아요. 정확히 1시 40분이었습니다. 오늘 좀 일찍 나왔어. 저번 주간 4시, 3시. 저의 의전증 중에 이렇게 알림 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바로 1분 뒤에 방탄소년단에 축하드립니다. 킹민 씨. 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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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립트레이션 노래 한 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알까? 한 번 해 볼까요? 5, 6, 7, 8 8, 9, 10 8, 9, 10 8, 9, 10 5, 2, 3 5주 굉장히 감히 말씀드려보려면, 6주까지 충분히 기운이 느껴져요. 오, 추아에 바라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6주까지 갈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약간 무슨 게임도 안 오셔도 돼요. 5주, 6주 이러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상상에 다 했으니까, 진짜. 5주나 이벤트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다이너바이트 일이 할 때까지만 해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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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 5주까지도 예정을 못했어요. 오어 아 아 아 아 então 이게 아 아 아 그렇지 이제 아 아 아eni 아 아 어 으 이건 어디로iona 더eng 알겠다 나이가 조소됨 까지 아무兩個 코로나 우리 거는 이상한 9전 쪼어린 이유 에요 나이가 숫자의 τις 뭐 하고 그의 겨우 찬란하게 더 빛날 것이야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제일 찬란하게 빛나는 분은 제 옆에 계신데요? 아아 근데 여기 있었는데 빛나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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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뭐 휴가 복장에서 이거 리알 세트로 구입했습니다 아하하하하하하 거기에 형이 저희들 했잖아요 맞아요 뒷구리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 아 지정인 흰 파티 성진이래서 지정인 한파티 중성진이래서 스킨스킨 네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우리 정돈을 딱 끼고 제가 남기고 하신다면 네 풀 착장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처음에 비교하게 게임을 그런 룩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할까요? 노력해볼겠습니다 잡았어요 맥끄리랑 더 나갈 수 있어요 아 저는 좀 다 가능하죠 아이고 웃기네요 아 진짜 지금 뭐 저희도 젤 뿐만 아니라 이제 새벽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 축하 메시지를 리버스 통해서 했는데 맞아요 리버스 통해서 정말 아 너무너무 이제 아미 여러분도 이제 사실 저희만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는 거잖아요 너무 즐거워해지고 너무 기뻐해지고 너무 기뻐해지고 아니요 갑자기 보면서 좀 늦게 만들었어요 좀 피곤하더라구요 어제 저희도 고맙고 오늘 몇시 졌어요 어제 한시 반 정도 반 멈추고 오늘 3시간 3시간 반은 잘 나오네요 어제도 스케줄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이래조래 좀 봤는데 뭐 어제 둘이 싫었다 하지만 한시 반으로 신국은 더 좋다는 것 진짜 어떡하냐 큰일 났다 진짜 그냥 서울로 와 7월들 어떡하냐 진짜 시원하게 하는 모습을 그거 절절드리고 싶다네 아 어떡하지 한번 어묵살이 진짜 와 아 큰일 났다네 근데 이렇게 하고 얼마 안 남았던 거 네 그렇죠 7월 9일 아니에요 우리 사진을 지금 뜨고 있어요 네 맞아요 아 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그때 이거 그치 그리고 우리 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sabre 렉스 호나시아 아 그리고 안에 5회 안 렛랑 뭔데 아래 5회 매운 제사요 아 뭐수위 닦아 cd 아시니들 아면 전화 아미 우리 뭐랑 자 아롱 6이 나랑 같이 나갈래 아ват 아 아 아 아 으 아 아 좀 따라 다이 영원해 뭐라 그 6기 메리 미 저희 유공 반택을 사랑하십니까 아 왜 풀이야 해야지 다는 마입니까요 아 어 어 어 스테이슨 어 자 버터 1 입니다 버릇처럼 모르는 그 일고를 4 허무니 없는 욕심이 아닌 팩트 그 자체 고향을 못 해 갑시다 뭐 fulfil의 장 말씀 뭐 뭐 같아다 더 터진다 고 우리의 컴벨 으 야 가게 되냐 eu 아 아 아 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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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왜 도대체 이래요 그러나 오늘은 왜 그 소파야 하세요 우리가 11시 7 어치 сид mobball 토마 мат야 Subscribe 말이 너무 너무 이게 이믄 예 세종을 당황SP 또는 집pu 네, 사은품들 건들고 있는데, 음질이 있다. 네, 지금 해가 있을 거니까. 그럼 좀 더할게요. 오케이. 능력은 이번 달 점판 상담하겠습니다. 자, 신년이 형이 감사드렸어요? 신년이 형이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신년이 형이 나이가 비슷해서 얘기했는데요. 신년이 형이 나이가 비슷해서 얘기했는데, 신년이가 알겠지. 신년이가 그런데, 신년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이제는.. 신년이 형이 나는 디퍼런스? 신년이가 이렇게 붙더라고요. 신년이 형 고마워. 신년이 형 고마워. 신년이 형. 신년이 형이 싫어다니, 싫어다니. 으 으 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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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동화 절을 다 같이 5 수리 한 번 장 하다 했어야 되는 네 철학 회의 했었거든요 그냥 소자 짠 4장에서 저희가 약간 유일하게 식당한 날을 따고 들여가서 그 이 예요 으 자 그러면 저희가 5주로 예상만 딱 해 주고 오수다 줄일자 뭐라고 하자 죽인다 왜 그래 진짜 순렁 주인lingen 왜 죽고 그래 아까icher 치약 같은데 아 아 이에서 때 진짜 레이저 컴백하고 좋아요 더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기념해서 좋고 저희도 기대하고 고기도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좀 막으신 준비 당겨서 뒤에서 버트 잡고 이행시를 불불듯이 그저 어이 뭐 예 보여줘 차 아 이렇게 뭐 으 터라 뭐 쪼록 뭐 가운데 뭐 더 을 삼고 이곳에서 보셔야 어 어 어 어 자 이제 그만 하자 자기가 이제 자기가 도록 없어져 자 제가 카메라 가까이 가고, 이렇게 가까이라서 이걸 가지고 가까이 가고, 셀프 캔 느낌으로 봐봐 아 한명씩 갈라고?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들고, 맞춰 가지고 딱 인사드리면 되실거야 야유지 뭐 저랑 가야지 우리가 뭐, 아니 저기 그러는거 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버터 5주일이 다 우리 아메리카드 뿐이죠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를 이루실 거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모두가 축하받아야 할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I'm so proud of you proud of me 아, 우리 좀 잉글리시 레슨 하던데 아, 진짜 세계로 보도 나가려고 제가 왔는데 잉글리시가 지금 탁월해 나한테 전형은 잉글리시 하나도 있었습니다 We have a new one We have a new one 어제 끝나고 왔는데 저희도 죽은 게 아니죠 오케이 그거랑 한 번 반대를 선생님이 저에서 샀어요 자, 이제 수수 마무리 해줄 거야 네 그럼 가야 되겠다 감사드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도 누가 한번 마무리 해주시죠 진희도 마무리 해주시죠 아, 예, 여러분 요즘에 사실 저희가 이제 이제 유일한 낙 같은 게 저희가 곡 내부 뭔가 컨텐츠 냈을 때 여러분들 반응 보는 게 그거 맞아요 유일한 낙이에요, 진짜 뭐 따로 낙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아, 맞습니다 근데 진짜 유일한 낙이 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곡 곧 나오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암튼 오늘은 정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기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말 꼭 서울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다 해요 하는데 더 편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다 같이 한 번 울고 오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버터 오준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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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미 땡큐 사랑합니다 이거 카메라 어느 쪽에 있네 뭐하나? 잘못하면 스태프분들이 나온다 조심해라 한 번 나오자